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 라일리 웰시의 최고 투자 전략가가 인터뷰에서 올해 미국 경제가 온건한 정도의 경기 침체를 겪더라도 S&P 500 지수는 40% 폭락하며 3천선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일본의 1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위한 1.8%를 기록할 거라면서 이로 인해 일본은행 BOJ의 통화 정책 변경 계획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해 정책 추가를 요구하면서 군사, 건설, 농업, 교통 및 주택 프로그램 등 관련 예산안 관련 협상이 도착 상태에 빠졌다고 뉴욕타임시가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또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여건의 변화는 부재한 상황이지만 지난주에는 상품 가격이 품목별로 좀 엇갈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상품 시장은 주 후반에 미국의 1월 PC 물가 발표와 또 중국의 2월 제조업 PMI 지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이죠. 월요일만큼은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오늘의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주 경제 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자정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델러스 연예인 집계한 2월 제조 활동 지수가 0시 30분에 나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연설이 새벽 1시에 진행됩니다. 새벽 3시에는 미국 최 5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됩니다. 경제 지표 일정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맞서님도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한주의 시작은 선견 맞서님과 함께합니다. 맞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식사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견 선생님입니다. 자 일단은 PC 발표 이번 주에 일단 있고요. 상황이 지금 조금 급변하고 있죠. 하지만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급변하는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경기 침체 제가 말씀을 드렸고 BOJ도 오늘 일단 이슈로 하나 떴고요. 그 밖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오늘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제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 매크로 분석을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끌고 가셔야 그 위에 차트도 보이시고 진입자리도 보이시고 청산자리도 보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기술적 분석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들이죠. 기술적 분석은요. 기본적 분석 위에 토대를 두고 여러분들이 진입과 청산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기본적 분석 위주로 월요일 아주 지식을 쌓는 그런 요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처럼 새로운 이슈들이 쏟아지더라도 이 가운데에서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뉴스가 시장에 어마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만 하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는 데에 딱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노란토빵 들어오시게 된다면 우리 마스터님의 견해를 함께 배워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샷 0082번으로 선겸 마수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 오늘 일장의 전략뿐만 아니라 한 주의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상품별 이슈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현재 프리장에서 0.12%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18,013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18,000선 아래에서 움직임이 보여졌는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와 주다가 전역 때부터 상승 탄력이 가파라지면서 22시 40분경에는 18,028포인트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들 있는지 지금 나스닥을 둘러싼 상황들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홈 바이어스의 백인덤 매켓. 지금 주택 구매자들이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서 they're shirking up higher prices and mortgage ra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가격과 모기지 금리를 무시하면서 주택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자면 미국 주택 가격이 견고한 수요 그리고 적은 공급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는 연준이 원치 않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PI의 주택 가격이 직접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임대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기지 금리가 연초부터 약 0.3%포인트 올랐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구매자는 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의 날 연휴 동안 매물을 둘러봤던 홈투어 활동이 연초 대비 19.4%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건설업체들도 올해 초 강한 수요를 보고했다라고 기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의 중간값이 전년 대비 5.1% 상승하면서 임금 상승률을 앞줄렀고요. 구매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issues don't market investors care more about NVIDIA or F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지난주에 계속해서 NVIDIA 그리고 AI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상승 랠리를 펼쳐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PC 물가 지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시장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내려가게 될지 어떤 쪽에 무게를 둘까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데이터죠. PC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주 후반에 발표가 됩니다. 이 기사 좀 살펴보신다면 NVIDIA의 실적 호조로 경제 사이클 그리고 금리나에 대한 관심이 분산됐지만 29일에 PC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이에 다시 인플레이션 율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전략가는 PC 지수에 대해서 연준이 강조한 대로 한 달의 데이터로 추세를 해적하는 건 안 되지만 인플레이션 율이 2%대로 되돌아오는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하지 않는 한 증시 랠리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소형주와 가치주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I 부문이 얼마나 좀 유망한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그 반대 의견도 좀 들었는데요. 또 다른 전략가는 지난 125년간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생산성 향상을 일으키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많이 내놓기는 했지만 전부 다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던 건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의 기사 살펴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이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첫 번째 기사는 미국의 주택가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면 미국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걸로 보이실까요? 네. 잠깐 이따가 화면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택가격 하나로만 일단은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미니다오 샤트를 일단은 해놨는데 잠깐만 좀 보도록 하죠.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모든 지수들이 지금 다 올랐고요. 대표적인 미국의 3대 지수 중에 하나인 미니다오의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봐도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어떤 금리 인상의 이슈하고 반대로 간다라는 이런 설도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지금 주택가격이 오늘 이슈로 뜨기는 했는데 이 주택가격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복귀를 일단은 해드릴 거거든요. 경기사이클이에요. 경기사이클. 경기사이클인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돌았고 실제로 파월도 금리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4년에 금리 인하가 최대 6번까지 갈 거다. 그런데 지금 몇 번까지 내려왔나요? 3번까지 내려왔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리 인하를 6월, 3월부터 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많았는데 어떻게 됐죠? 지금 6월로 일단은 밀렸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기사이클을 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기사이클은 여러분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 2, 3, 4번만 알면 여러분들이 경기에 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고 3번이고 여기가 4번입니다. 그렇죠? 1번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하던 그런 차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쿨다운시키는 이런 시기 2번 금리 인상을 통한 부작용의 시기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는 2번 시기 금리 인상을 통한 부작용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부작용 어떤 게 있을까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앵커님 일단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도전할 때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좀 어려움이 있고 네네 그렇죠 기업들한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뭐가 생길까요? 신규 대출 기업들의 신규 대출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기존에 투자를 했죠? 기업들이 기존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신규 투자 신규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계획하고 있던 신규 투자를 안 했죠 신규 투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적 투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올해 1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그걸 완전히 없애버린다든가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그 계획을 완전히 철회해버리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2번 구간에서 나타나야 돼요 금리 인상을 통한 부작용이 2번에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의 임팩트를 때려야 돼요 노동시장의 임팩트를 때리면 제가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실업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힘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피벗을 하는 거죠 피벗이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해서 기업들이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거죠 기업들이 돈을 더 쓰게 만들면 이 부작용이 어떻게 되나요? 활성화가 되겠죠? 기업에 신규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게 되고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을 더 고용하게 되고 공장을 짓고 공장을 짓는데 라인들이 더 들어가게 되고 그 라인을 만드는 인적 자원들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구간이 피벗 구간 경기 활성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경기 회복 구간 이 3번 구간을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하죠 회복 구간 3번 구간을 지나서 4번 다시 활성화 구간을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가 되겠죠 4번 구간에서 그럼 여기에서 또 뭘 해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제는요 별거 없습니다 몇 가지 이론이 있죠 수요와 공급 이론만 알아도 50% 정도 난다고 하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2년 동안 말씀드리는 이 경기 사이클 경기는 뭐예요? 1번 구간과 2번 구간 그리고 3번 구간과 4번 구간만 알면 여러분들이 모든 판단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금리 동결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실업률이 어디에서 피크를 찍고 실업률이 피크를 찍을 때 연준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써서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가 리커버리 되는 이 구간으로 가고 다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쿨다운시키는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요 이 과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주기가 사실은 8년 주기 설도 있고 12년 주기 설도 있고 18년 주기 설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18년 주기 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짧아졌습니다 12년, 8년 이렇게 일단은 좀 작아졌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주택가격이 높아짐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그런 속도가 낮아질 수는 있는데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주택가격이 높아지는 이유 주택가격 이걸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가격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단순히 이제 수요공급 당연히 수요공급의 이론으로 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수요공급의 이론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수요가 왜 생길까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제가 내일 조금 제가 내일 또 화요일날 공개방송을 하잖아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모기지론입니다 모기지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론 대출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죠 모기지론의 어떤 금리 지금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론에 관련된 금리는 변동이 없는 대출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집값은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5.5%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실질적으로 모기지론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이거보다 낫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주택가격이 그냥 펌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 가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 하방 경직성이 커지는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기지론에 대한 금리가 다시 오르면 이 기사는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사에서 정말 인사이트로 보셔야 될 건 뭡니까? 단순히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것만 보이지 마시고 왜 이게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경기는 이 경기 사이클에서 논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모기지론에 관한 것은 내일 제가 일단 공개 방송에서 시간이 되면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엔비디아 실적에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큰 매크로 이슈를 분석을 하면서 큰 숲을 먼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기지와 관련해서도 현재 미국은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토빵 들어오셔서 우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하실 때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 계속해서 AI, 그리고 엔비디아로 미국 중시가 상승 랠리를 이겨왔는데 이번 주는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와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사실은 주가나 기술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사실 이게 신의 영역이긴 한데 오버슈팅이 된 거는 맞아요 일단 엔비디아 자체가 물론 이제 1위 기업은 맞는데 이게 3대 지수를 전부 다 끌어올릴 만큼 정말 굉장히 좀 많이 가고 있죠 PC 발표가 일단은 있죠 PC 발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겁니다 물가는 지금 CPI든 PC든 하반경직성을 굉장히 많이 지금 가지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더 이상 지금 제가 저번주 저저번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갈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나리오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한 2주 전에 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게 기사로 다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율을 지금 2%로 책정을 한 게 최선의 선택이냐 그렇죠? 2.5%, 3.0%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연준이 고집하고 있는 어떤 긴축 정책이죠 긴축 통화 정책 이게 확대 정책으로 일단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PC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접원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단 이거는 있어요 이따가 이제 오일 이슈에서 한번 조금 다뤄드릴 건데 오일이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오일이 오른다라는 거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CPI나 하이라이트 PCE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소비재 그리고 식료품과 우리 원료 오일을 포함한 하이라이트 PC 이것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물가는 하반 경직성을 지금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어떤 큰 이벤트가 없는 이상은 고금리와 고불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현상이 된다고 하면 주가 산승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수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크다 혹은 조정을 받을 영향성이 크다 지수가요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두 번째 이슈도 풀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굉장히 혼자서 뉴스를 보다 보면 한쪽의 매몰되기가 쉬운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큰 숲을 바라보면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천견 마스터님입니다 우리 마스터님 성함처럼 우리 성견 지명으로 정말 모든 것들을 조금 더 한 발짝 앞서서 알려드리고 계시니까요 내가 어떻게 좀 시장 대응을 펼쳐야 될지 감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 특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 나스닥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방향성 바라보고 계실지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는 PC 지표 좀 앞두고 살짝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왜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을까요? PC가 나오면 조정을 일단 좀 받을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월요일은 제가 이제 출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편한 마음으로 출연을 합니다 크게 변동이 없는 월요일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봉상으로 잠깐 볼게요 차트 1봉상으로 조금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61선을 맞지도 않고 지금 1봉입니다 61선은 맞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일단 오른 모습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이거 조금 크게 보면 5일선과 21선이 일단은 보면요 큰 장대 양봉, 엔비디아죠?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양봉 나오고 지금 정고점을 향해서 일단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탐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캔들과 2평선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데 캔들 같은 경우도 1봉상 지금 양봉을 보이고 있고요 캔들의 모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추세선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 또한 2평선도 어떻게 됩니까?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계속 유지 61선은 맞지도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쪽으로 여러분들이 패팅을 하셔서 보는 게 좋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15분 정도 있다가 개장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제 이건 나셔야 돼요 제가 매수를 들었다고 해서 큰 프레임 안에서 이게 매수 방향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지 밑으로 500틱, 1000틱씩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를 계속 받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시장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진 마시고 그 시간대 그리고 그 캔들의 힘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러프하게 매매를 하시는 이런 습관을 조금 기르셔야 됩니다 하지만 큰 프레임은 일봉상으로 봐도 계속적으로 매수의 힘이 일단은 강하다 그리고 조정받고 밑으로 내려오고 조정받고 밑으로 내려오고 그렇죠? 여기 보셔도 조정받고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조정받고 21선 위로 타러 올라가고 있고 조정받고 21선 안에서 조정받고 21선 위로 뚫으면서 그럼 여기가 뭡니까? 조정 일단 받으면서 21선 근처에서 또 한 번 반등을 쥐면서 정고점을 탈환할 이런 가능성 모든 것은 가능성과 확률의 게임이거든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으로 장기 플레인으로 가시는 분들은 매수 방향을 일단은 설정하시는 게 낫고 분봉상으로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 치시는 게 주된 거기 때문에 해외 선불은요 그래서 대응의 영역으로 일단 그렇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자리 나오면 한 번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과 관련한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우리 마스터니크에서 월요일에 나와주시다 보니까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스터니크와 함께하실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톱방 들어오시면 그런 날들도 함께하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사 0081번으로 성견맛선인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일도 살펴보고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도 오일은 프리장에서 0.20% 밀림에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76.35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3시 공구분경에는 76.65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일과 관련해서 중국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China home prices slices increasing pressure Beij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주택가격 하락 그리고 베이징에 대한 압력 증가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내용 좀 자세하게 보시자면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시장 침체는 심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데 따르면 신규 주택가격은 지금 1년 전보다 1.24% 하락하면서 12월에 기록했던 0.89%보다 폭이 커졌고요 중고 주택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4.4% 하락하면서 거의 9년 만에 최대로 하락폭을 기록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한 부동산 리서치들은 주택가격은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고 올해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즉슨 올해도 바닥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더해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이 아니라 좀 단편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해 왔다라면서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중국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에 인민은행이 LPR 금리 인하 소식을 좀 전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좀 수요 기대감을 불러올게 일으키기는 좀 어려운 중국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스터님께서는 5일과 관련했을 때 이 중국의 상황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고 보이실까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일단은 큰 손이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살아나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조금 갈라놓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5일 차트 잠깐 볼게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일단은 그어드린 차트인데 박스권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달러 이게 정고라인입니다 여기가 정고라인이 77.79달러거든요 약한 80달러 정도라고 일단 본다고 하면 80달러 위에 와야 위의 룸 80달러를 지지해야 위의 룸까지 일단은 퍼져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80달러 밑에 67달러 67.71 혹은 한 68달러 이 정도 선까지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 큰 모멘턴이 없는 한은 여기 박스에서 놀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작게 좀 해보면 우리가 작년에 9월에 굉장히 좀 100달러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5일 100달러까지 간다라고 해서 100달러 진짜 넘은 적은 몇 번 없습니다 다 미끄러지거든요 쭉 보시면 여기에서 박스의 차이일 뿐 어떤 이런 박스를 계속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사실은 이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책급일 때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재미없는 장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소한 80달러 80달러에서 범위를 조금 그어드리면 한 71.40달러 80달러에서 71.40달러 이 안에서 일단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박스장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매수 방향은요 최소한 80달러 최소한 80달러를 지지받아야 이 위 라인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보신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그어드린 라인 80달러에서 71.40달러 여기에서 박스를 칠 가능성이 제일 농후하고 두 번째 어떤 매수 쪽으로의 시그널을 보시려면 80달러 이상 지지를 받아야지 이 위에까지 일단 룸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생 얘기 나와서 항생 잠깐 조금 볼게요 항생은 일본 상으로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어떤 경기를 판단하시려면 항생을 보시는 게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은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굉장히 조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회적으로 하는 게 바로 홍콩의 항생 투자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상으로 보면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여기가 2011년이에요 2011년 라인이 바로 여기였죠? 그거 볼까요? 2011년의 하단이 여기였는데 지금 뭡니까? 깼죠? 깼습니다 여러분 월봉이니까 지금 깼어요 올해 1월 달도 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으로 일단 이거는 푸셔야 돼요 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느냐 왜 올라가지를 못하느냐 중국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요 여러 가지 중국이 부양책을 여러 가지 지금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왜 안 올라갈까요? 시장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말입니까 시장의 어떤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자들 그중에서도 외국 자본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굉장히 좀 미흡한 겁니다 미봉책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2년 반 동안 약 3년 정도 중국 경제공작회의를 매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2021년, 22년, 2023년 중국 경제공작회의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요 기업 규제였습니다 기업 규제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죠 마윈 회장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국의 기업 규제는 제 중국 경제공작회의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상상하는 것 이외고 우리의 상식 밖을 일단은 벗어난 중국의 굉장한 기업의 압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질 수가 없지만 그 일이 벌어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공작회의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업의 규제들이 있어요 자국 기업의 규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상장을 한 디디추싱 같은 경우에도 2개월 만에 자진 상패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중국 본토에서 너무 기업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스닥 자진 상패를 했거든요 딱 디디추싱의 어떤 예가 지금 중국의 현재를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봉책은 계속 나옵니다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줄여준다든가 동결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중국이 채권 매입을 한다든가 그래서 시장에 돈을 푼다든가 그리고 이번에 나온 얘기가 또 그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채권 매입을 해서 시장의 돈줄을 풀어준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뭐예요? 단기예요 단기 이제는 소위 얘기해서 약발이 다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중국 본토 내에서의 기업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텐센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건데 텐센트는 게임 회사인데 텐센트의 기업 규제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한지 혹시 아시나요? 정말 상상했는데요 게임 회사잖아요 게임 출시를 못하게 했어요 2년 동안 게임 회사인데 게임 회사인데 자국 내 게임 회사인데 게임 출시를 2년 동안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상식으로 말이 안 되죠 회원 가입을 못하게 해요 게임을 못 내게 해요 그게 기업 규제고 지금 중국의 현실이다라고 지금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항생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항생 선물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는 이상 시장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빼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올해도 저는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께서 오일 이슈 풀어주시면서 항생도 살짝 봐주셨는데요 이렇게 마스터님께서는 항생도 오전에 전략을 잘 짜주고 계십니다 이런 전략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특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견해 꼭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일과 관련해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푯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오일 관망 시그널 들어주신 기술적인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일은 일본에서 일단 보시다시피 지금 박스권 형성하고 있거든요 오일선도 지금 좀 크게 볼게요 오일선도 지금 완전히 꺾여 있고 21선도 지금 완전히 꺾여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크게 위로 올라간다 크게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어떻게 확답을 일단은 못 드리고요 이런 차트는 뭡니까? 일단 지켜보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법 하나를 조금 적용해 보신다고 하면 쌍봉이죠 쌍봉에 쓰리 봉까지 나왔습니다 쓰리고의 주은하는 쓰리 봉까지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전절 라인인 71.39 71.41네요 71.41를 밑으로 깨는지 일단 그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는 손절을 걸고 조금 손절을 길게 걸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단 쓰리 봉이 나왔기 때문에 전고 라인 79.29 정도 여기에 컷라인 정하시고 밑으로 71.41 71.41를 뚫는 이런 시나리오를 보시고 매도 전략 치셔도 됩니다 단 이것은 손절을 굉장히 좀 길게 하셔야 되죠 예를 들면 지금 76.28이기 때문에 300틱 이상 손절을 거시고 수익은 500틱 이상 내시는 이런 손익비를 맞춰서 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 관망 만약에 내가 그거 억셉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쓰리 봉 나왔기 때문에 손절 걸고 밑으로 전절 라인 71.41 깨는지 일단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과 관련된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터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투빵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뉴스 그리고 이슈 분석까지 철저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스터님께서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링크는 노란톱방 들어오셔야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마스터님,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나스닥 이슈 할 때는 모기지와 관련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항생 이슈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은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해주실 예정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위주로 보셔야 될 때가 왔어요 기본적 분석 위에 기본적 분석을 베이스로 기술적 분석, 진입과 청산 타점이 온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상 일봉을 일단 보시면 무슨 종목이든지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매매가 굉장히 힘들다고 작년부터 매매가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일봉만 봐도 압니다 나스닥, S&P 지속적으로 일단은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봉상으로 횡복 캔들, 박스 캔들이 굉장히 많고 골드 마찬가지고 오일 마찬가지고 항생도 마찬가지죠 항생도 제가 항생 전문가로 데뷔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항생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올해는 좀 잘 쉽게 가고 있기는 하지만 항생도 많이 어렵고 그러니까 많이 흔든다는 얘기예요 많이 흔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절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고 손절이 많이 나가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매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기술적 분석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하시기보다는 이제는 기본적 분석에 할애를 하시면서 좀 크게 크게 보시고 크게 크게 매매를 하시는 물론 당연히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크게 크게 추세를 가는 이런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왔다 오히려 추세를 크게 크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더 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본적 분석에 일단은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해외 선물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분석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내일 당장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증시 3대지에서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모두 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골드와 크루도 오일만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S&P500, 나스닥, 파운드와 이로 FX 같은 경우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개장 이후에 더욱더 장대 양봉 그려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8,0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양봉을 연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크루도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루도 오일은 0.39%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77달러 선 아래인 76.1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큰 파동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는 0.67%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되는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힘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상승 모멘텀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고요 바로 실시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님 오늘 실시간 전략 어떤 상품에서 챙겨보면 좋을까요? 미니다오 일단은 190 매수 보겠습니다 미니다오 일단은 190 매수 일단 여러분들 체결을 하시면 되고요 190 체결됐고 일단은 40, 40 갈게요 익절 40개, 손절 40개 190에 일단은 매수 전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니다오 일단 볼게요 차트상으로 미니다오 보시면 윗고리가 굉장히 좀 길죠 여러분들 윗고리가 굉장히 길면 여러분들 배우실 때 뭐라고 배우셨나요? 윗고리가 길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는 힘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건데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윗고리가 길면 윗고리에 최소한 절반 이상 간다라는 일단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90에 여러분들 체결되셨을 거고 190, 190에 지금 230까지 가면 230까지 가면 30딕 이상 일단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190에 일단은 매수 들어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릿값은 여러분들 숙련된 분들만 일단 조금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숙련된 분들만 일단 하셔야 되고 저를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좀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미니다우 190에 매수 유효합니다 익절 40개, 손절, 익절은 40개 이상 것이고요 손절은 딱 40개만 것이고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윗고리를 굉장히 좀 길게 만들고 있는데 잠시만요 미니다우 지금 한 7틱 정도 남아있거든요 네, 3틱 남았습니다 미니다우 3틱만 더 가면 일단은 1차 청산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볼까요? 2틱 남았고요 1틱, 오케이, 좋습니다 40틱, 수익 네, 대대는 4분도 안 지났거든요 네, 원래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기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화요일 날, 내일이죠 항상 라이브로 보여드립니다 저는 라이브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되고요 190 매수 들어가신 분들 40개 이상 수익 났습니다 축하드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초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초반에 나스닥이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반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꼬리 만들면서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스닥은 초반에 힘을 다 쓰고 내려온다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눌림을 주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미니다우랑 나스닥 두 개 차트를 동시에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나스닥을 안 들어간 이유는 힘이 빠지는 캔들의 모양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밑고리를 만들면서 힘을 위로 뻗는 캔들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미니다우 190 매수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60T 갔습니다 60T이면 하나로 거의 40만 원 정도니까 충분히 한 자리로 수익 내셨을 거라고 일단은 보이고요 일단은 20, 30분에 시작을 해서 간단히 수익을 일단 내드렸기 때문에 아까 이슈에서 한 가지 공화당 이슈가 좀 하나가 있었죠 우리 공화당 이슈 제가 PDP로 하면서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 셧다운에 관한 그런 이슈를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셧다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요 셧다운에서 시작을 해서 뭐에서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되냐면 미국채 미국채에서 시작을 해서 미정부 채무에서 시작을 해서 쭉 가다가 셧다운에서 셧다운 사실은 중간 다리고 뒤에 뭡니까? 디폴트 미국의 디폴트까지 굉장히 큰 여정입니다 이거 사실은 설명하는데 2시간이 모자라요 3시간, 4시간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광을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오랜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가 디폴트에 관해서 설명드리면서 미국 국채, 미국 국채, 그리고 미정부 채무, 그 다음에 셧다운, 그 다음에 디폴트까지 제가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니까 노란톡방 일단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거 기본적 분석 아셔야 됩니다 디폴트는요 여러분 미국의 디폴트, 그 전에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상 여름, 그리고 겨울 한 3년 전부터 여름과 겨울에 핫이슈, 핫이슈 핫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셔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셧다운은요 제가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시간 관계상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셧다운은 경찰서, 소방서, 주요 관공서 관공서죠 얘네들 빼고 정부가 문을 닫는 겁니다 셧다운이 뭡니까? 문 닫는 거거든요 문 닫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왜 돈이 없을까 미국 정부의 채무가 너무 많아서 미국 정부의 채무가 왜 많을까 미국이 국채를 막 뿌려대서 미국이 국채를 왜 뿌려댔을까 과거 근데 이게 미래도 있어요 미국이 국채를 지금 또 뿌리려고 합니다 왜 뿌릴까?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에서는 왜 뿌리려고 합니까? 바이든이 지금 재선한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희한하게 또 올라와요 좀비처럼 지금 다시 살아나서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뿌려야 돼요 시장에 그래야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고 자기한테 표가 몰립니다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을 뿌려야 돼요 시장에 돈을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채 찍어내야 돼요 미국채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정부 채무가 또 높아져요 미국의 정부 채무가 또 높아지니까 빚이 또 생겨요 빚이 또 생기면 여러분 못 갚을 때가 있어요 대출금 못 갚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카드값 못 갚을 때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정부도 빚을 못 갚아요 그럼 뭐예요? 관공서 전부 다 닫고요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안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안 주니까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공서 문을 닫아야 돼요 그게 셧다운입니다 여기에서 넘어가면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이 셧다운은요 지금 1년에 2번 이슈가 생깁니다 회기님도 2번 이슈가 생기거든요 이거 지금 3시간, 4시간짜리인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제가 강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강의에서는 일단은 셧다운은 뭐다? 관공서 문 다 닫는 거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우리 마스터님과 개장 이후에 수익까지 바로 또 3분 만에 챙겨봤습니다 60틱이라는 이 수익을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방송 이외에서도 또 생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그리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계속해서 더 깊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말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마스터님과 미국 증시 개장 상황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매수로 61선 맞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중 캔들 모양도 출시선을 따라 오르고 있고 2평선상 5일선과 21선 역시 계속해서 골든크로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체크해봤고요 크루도일 같은 경우는 80달러 지지해야지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생도 살펴봤는데요 항생은 중국 경기 판단은 항생 차트를 봐야 하는데 중국 본토의 기업 규제 완화 없이는 증시의 상승이 어렵다라고 체크해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설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액이,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